안녕하세요 영화 속 보신 매칭 그대로 다 되시죠? 맨 끝에 계신 분이 파도를 걷는 소면에 티셔츠를 입고 오신 시청한 감독님이십니다. 시청한 감독님과 관객님께 인상 부탁드릴게요. 네, 아... 지금 개봉할 때쯤에 끊을 것인데요.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참가해가지고 개봉이 취소되면 끊을 것 같아요. 아, 개봉 취소까지? 네. 원래 저희가 3월달에 개봉을 하려고 하다가 미뤄졌는데, 아무튼 지금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평이 시대의 예술을 들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를 걷는 소녀석 김수혁 하연, 광인교입니다. 고맙습니다. 혼란 역할인가요? 네. 아, 명동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렇게 굉장히 또 즐기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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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똥꼬 역을 맡은 민포모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미만이네요. 미만이여가지고. 매번 이자율을 내봐서 저는 이제 너무 이게 할 때 좋은 게 안 되긴 한데, 그렇게 많이 받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문 씨가 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도를 걷는 소녀석 신혜나 역을 맡은 김혜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GV 하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요. 이게 거리가 좀 멀어서 가행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쉬워가고요. 좀, 좀, 예전에 좀 다운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갓보호 역을 위한 미역 강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좀 나쁜 역할을 했는데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강릉님이 어디서 오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제일 먼저 여쭤본 것도, 강릉이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했고, 전작 내가 사는 세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구가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대구에 살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뭔가 이렇게 배경과 영화가 일치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셔서, 제주도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제주도를 택하셔서 거기서 지금 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시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걸까? 계속 지역이랑 엮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제주도와 어떤 연관에서 간부인 인생 진리를 소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제주도로 인사한 지는 거의 해수를 6년, 한 만 5년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살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미리 가 있었어요. 가 있었고, 가게 된 이유는 참 그래요. 대구에서 계속 장편을 찍고 싶었는데, 계속 엎어지고 엎어지고 하다가 낙심을 해요. 제가 제주도로 갔는데, 그렇게 마음을 입으면 착해요. 마음은 입으면 착해요죠. 내가 사는 세상에 역전쟁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구에서 영화를 찍었죠. 저는 엄청난 의아를 이용하고 입금할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대상으로 입금을 하게 돼가지고, 인생이나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이전해가지고, 유튜브에 서퍼가 사는데, 그 친구도 제주도로 오게 된 게, 화두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주수가 생각났습니다. 강독님은 제주도로 가셔서, 화두 때문에 인생을 안 받으셨고, 영화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서퍼 근처에만 가신 분들, 하루만 하신 분들도, 헤어 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인생이 바뀐 영화 때문이라가지고, 나를 계기가 잘 안 생기네요. 놀지준이 재밌게 타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몰시자를 계속 타고 계시나요? 네. 어제도, 밤까지, 서퍼 몇 명이랑, 반대수를 못했어요. 서퍼. 지역색이제. 그런데, 아까, 그, 강민규 배용하고 얘기했는데, 누가 서핑을 더 잘하나, 막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서핑의 좌절이거든요. 어, 아끼는 순간에, 일단, 서핑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스펀지 보드, 영화에서는, 수고가 타던, 보드가 있는데, 그런 걸로, 열심히 타다가, 어느 정도, 탈 때 쭉, 되어서, 어, 좋은 보드로 바꾸게 되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보드가, 제 보드인데, 그, 영화 때문에, 그 보드를 바꾸면서, 그 보드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스펀지 보드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문가의 말씀을, 다시 강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과감하게, 서핑하는 영어에, 도전을 하셨어요. 아, 저요, 저요. 네, 맞아요. 네, 그것까지 가지고, 그, 그, 서핑,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그, 아,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르게, 막, 타는 것도 너무 재미있긴 하지만, 그냥, 가서, 그, 좀, 도시에 살면, 되게 빡빡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서퍼 형들이랑, 같이 뭐, 바다에 있는다든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약간, 이, 저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서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감독님보다는, 지금 좀 월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어서 온 사람이 더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시청한 감독님과는 두 번째 작업이잖아요. 사실, 내가 사는 대상 이후에, 네. 보통 이제, 한 편만 더 하면 거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은, 원래는 배우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었다. 스텝이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캐스팅을 좀, 파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항상 놀란 인물, 이 얘기. 네. 저 원래 인물 조감독이었는데요. 네. 인물 조감독을, 인물 조감독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의 모든 캐스팅을 좀, 네. 저 캐스팅 리스트를, 이제 정리해서, 번호님께, 말씀드리고, 미팅을 주소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서는, 이제 배우들 담당으로, 스텝을 하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그, 어쩌면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주선한다는 건, 본인이 본인의, 미팅을, 감독님께 주선을 했다라는, 아니, 저는 따로, 미팅을 주선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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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약간의 어필 정도.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파도를 걷는 소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민규 배우가, 정말 동민영화에서, 요즘에, 강민규 배우의 얼굴을 빼고서, 한국 동민영화를, 한국 동민영화계는,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작품에 나오고, 좋은 연계를 보여주지만, 소년과 매치를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연출자의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감독님께서, 소년의 어떤, 그, 역할을, 강민규 배우가 매칭을 해서, 캐스팅하셨을까, 이 생각은 있었거든요. 인물 조강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다 계획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 작품을 하면서도, 그게 좀 많이, 약간 좀, 인물 자체도, 제가 맡아본 캐릭터랑은, 조금 다른, 결의 캐릭터였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화 안에서, 부모님이 믿어주실 힘도 있고, 동료 배우들이랑 같이, 나는 호흡 때문에, 좀 찾아갈 수 있었고, 좀 탐이 나섰던, 어떤 역할이죠? 서핑 영화, 너무, 멋있잖아요. 서핑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 나와 드릴까요? 아, 네. 제가, 인물 조강독이실 때, 저한테 이제, 오디션을, 제의하면서, 저한테, 은은히 말을 하시면서, 너무 판단한 역할이 나라, 아, 아, 니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약간,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인기씨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튀어나온 배우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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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께, 잠깐 들어볼게요. 감독님, 그, 수호의 역할에, 어떻게 외침하셨는지, 아, 처음에는, 며칠 안 됐어요? 맨 처음에, 그, 맨 처음에, 캐스팅된 거는, 김현목 배우였어요. 김현목 배우였고, 김현목 배우였고, 그, 그 때의 시나리오는, 지금보다는, 더, 방역하고, 더, 강한색이 많은, 어, 그런, 어, 주요 배우들도, 열여섯, 열일곱 정도의, 어, 어, 학생들의 완전, 그, 흐리만 돌깍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되게, 그런, 어, 스태프라고 얘기했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치, 재화뼈와, 그녀를 가장, 가장, 영화받다가 쓰여있는, 어, 그런 영화를, 어, 생각을 했었어요. 예, 하면서, 이제, 몸으로 사는 남자처럼, 예, 그런, 강인하고, 어, 독하고, 이런, 그걸,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영화가 구체화되면서 부터, 이게, 그, 현실적인 프로듀션과, 음, 거리가 있으니까요. 이게, 원래 파도를 걷는 소년으로, 준비되도 아니라, 권투를 하거나, 이런, 이런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그, 서핑하는, 어, 장면이 필요한, 영화를, 이제, 기획하신, 제작사 대표가, 찍어보셨겠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다가, 하다가,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이제, 솔직히서도, 계속 옆에 있으니까, 너무를 보게 되잖아요. 네. 박민규한테는, 말은 안 하는데, 예, 그, 제가 그린 영화 속에서, 계속 민규를, 한 번씩 이렇게, 올려봤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래도, 민규하고는, 내가 되겠다. 올렸다가? 예. 예. 그, 민규의 톤이란 게, 참, 이게, 참, 외모수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마어 독립 영화에, 오는 것 같은데요. 어, 민규의 톤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부분도 아파서, 이제, 누구를 해야 되나, 할 것 같은데, 그, 조연트는, 그, 오전 민간독이, 갑자기, 어, 어, 광민규는 어때요? 진짜, 진짜, 갑자기 딱 한 거예요. 어쩌면, 약간, 그, 예. 영화 보면서 알겠지만, 예. 강민규의 톤은, 예. 예. 뭐, 거부할 수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이 영화의 통일 매너를, 강민규 배우로, 어떤 그런, 앱 부동이 처음에,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이, 느낌이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울뜩날뜩? 이 영화. 진짜. 그, 지금, 그 장면에서, 시나리오 상에서는 좀, 울름이 터지는 장면이었거든요. 우리가, 말을 말해서, 그런데, 울름이 안 나와, 안 나와서, 저는 엄청, 촬영이 끝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게, 아, 이게, 그, 그,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 네, 너무 추워한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정말, 이 파도를 걷는 소년에, 어울리는, 최후의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린배우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초반에 그 역할, 인물 조감독 하셨던 역할로 돌아와서 그럼 지금 나머지 배우분들은 강린배우님 추천을 하시고 발동을 하시나요? 이미 동호 형은 강린밤님이 생각하시고 쓰신 것 같고 기후 형도 어마어마해, 강린밤님이 어마어마해. 하신 게 어마어마해.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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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 그냥 소개만. 아까 일반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서핑이라는 영역, 그리고 서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주는 그 역할은 좀 똑꼬.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똑꼬란 역할이 진짜 똑똑히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좀 그런 역할이었지 않나 싶고 사실 연기 경험이 없는 배우를 굉장히, 연기 보면 좀 아슬아슬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한다는 생각은 못하는데, 그 아슬아슬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이 배우가 필요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늦게 들었죠. 이게 갑자기 좀 방관계적으로 해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 널떨게 따라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아마 첫 장면 보면 데이버셋 할까요? 뭐가 되게 부자있고. 한편은 처음 찍으신 거예요? 아마 이 보드를 들고 이제 집에 보드를 설치해주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장면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데, 그 때는 데이버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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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나중에는 이제 오리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감정리를 불러주시면 이제 다음 편이 있어야 됩니다. 한걸 먼저요? 그런데 그 홍보를 캐스팅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거의 처음부터 망가지셨어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서핑을 할 줄 아는 배우 그러면서 일단 아무 분야 이렇게 깜달게 생겼잖아요. 머리가 길고 깜짝잡하고 네. 네. 여기서 사실 제일 매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찾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기에 어려워가고 하면서 본 서퍼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핑을 하는 배웅들이 안 될 경우 뭐 꽃비를 배우도 매매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바쁘신 분들이고 이렇게 작은 영화에 풍쾌히 이제 생각을 해주신 분들이 아 계셔가지고 아 그러면 당연히 나는 서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 평소에 친한 친구거든요. 고생이 있고 네. 네가 해야 된다. 앞으로 부탁을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 연식이죠. 처음에 약간 그런 약간 관계식이었어요. 그냥 어쩔쩔쩔. 소원을 하자. 설리면서요. 어쩔쩔쩔쩔쩔. 길게도 얘기 안 하시네요. 그냥 네가 해야 된다. 그냥 그런. 은근히 저 기분 좋았어요. 그. 이. 소년회라는 서핑 클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사실 영화의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배우로서가 아니라 사문의원으로 많은 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어. 그리고 이. 저희 집하고 사계는 국가국이거든요. 예. 거의 제주에서 끝과 끝이라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한 시간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마침 옆집에서 한 서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소년회에 그 멤버들 한 명이 있어요. 예.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소년회들을 소개받고 이제 친하게 된거죠. 친하게 되면서 아. 그래. 영화의 모든 서포는 소년을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파도를 걷는 청년을 기다리며 또 배우로서의 역할을 기대할게요. 그 김혜나 배우분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해나라는 본명으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성을 받기는 했지만 이 역할이 저는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면 걸크러쉬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서 가장 그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들을 많이 하는 서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서핑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 수가 앞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면 여기서 뭘 얻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옷도 주잖아요. 네. 계속 이제 그 갑부가 얘기하긴 하지만 내가 옷도 주제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따라 못하니까 잘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제공해 주는 역할은 그 해나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좀 이 서핑의 어떤 그 모두 위에서 균형을 잡는 인물들 전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중요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 받고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제가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액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핑 영화 라는 그리고 제주도 배경 제주도에 한 달 가서 살기 네. 한 달 살기를 전홍을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즐거웠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배우들을 만나고 정말 즐겁긴 했는데 제일 고민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사실 선별로까지는 남자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남자 세계라고 꼭 모인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구성들이 그중에 여자 배우가 한 명 끼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자 배우들이 요즘 중요한 시대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길 원했고 꼭 제가 거기에 지고 싶지 않나 라는 의무감 같은게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추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저는 그냥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더 우선시키고 그 중요한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음 저 제가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어떤 제 캐릭터를 막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았던 영화였고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류 배우님하고도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서피에 대해서 일로 물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업만에게도 진짜 많이 조언을 들었고 인류가 어떻게 이 인물을 연기하는지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 라는 캐릭터랑 연결을 계속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사 이 사람들의 지식 같은 것들이 제 대사에 대한 반응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별은 다르지 수의 미래에 과거이자 미래에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걸크러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갈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강청소난 사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확실히 수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고 동호 오빠가 서퍼잖아요. 서퍼로 내가 변했을 때 그런 모습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꾹꾹 그래서 네 비용 정부분 그 쇼파엘에서 독백 관리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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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그 대사가 제일 좋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정부를 내고 가족을 쓰신 거 아니셨어요? 네. 네. 제가 정말 구구절절 많이 썼는데 감독님이 많이 어레인지를 해주셨고요. 깔끔하게 다듬어주시고 그러면서 제 인물이 좀 많이 윤곽이 닿았던 것 같고 그 대사는 사실 반은 동호 오빠의 이야기에서 제가 많이 실제 서핑 중 아 그 뒷부분에 제가 정말 서핑을 왜 그 감독님이 주신 건데 서핑을 처음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퍼분들을 자꾸 왜일 번호를 마시면서 왜 서핑하세요? 왜 서핑을 시작하셨어요?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오빠가 그런 얘기를 정말 하셨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 좋아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원래 사실은 약간 경험감이 반영되신 노관한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부산에서 사시다가 서핑 때문에 인생이 정말 바뀐 어떻게 보면 진짜 수호의 청년 버전 같으신 분이시죠? 어 그렇죠. 저도 제주 파도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걸 맨날 탈 수 있다는 환경에서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제주에 정착을 하게 된 거고 좋은 분물들이 만나게 돼서 영화를 주로 타게 된 건데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바다 근처에도 못 가져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소외돼요. 소외돼요. 서핑에는 한참 가고 있는데 인력사무소랑 공급급 차가 스타렉스 같은 그런 차에만 타고 계시고 네. 타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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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수 수 세상을 들을 것인가 그 비룡점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력사무소을 관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지만 자기 안의 논리로 세상을 이미 서핑이 아니지만 개척해 나가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수한테도 계속 내가 내 말을 잘 따라하라 또 나만 믿으면 된다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 않니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되게 억압적이기도 하고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캐릭터랑 다른 연기를 했다라고 하셨고 그건 이제 좀 나쁜 역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다른 의와비 영화에서 진짜 이 나쁜 놈들이랑 달랐어요. 강길 배우가 해서 달랐다는 느낌도 있었고 각보라는 인물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복잡한 인물이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내주시고 글을 읽었을 때는 좀 다소 전염적인 낙연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곧바로 전화가 오셔서 그는 그렇게 새해 있지만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다. 어쩌면 수가 겪고 있는 고민들을 다 겪어왔던 인물이고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물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아프게만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제 그 해나 배우님한테 빈칸을 비워두는 것처럼 사실은 말투나 이런 것들을 빈칸으로 비워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설정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이제 그 조선족 어떻게 보면 그런 말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어떤 설정으로 그렇게 하셨고 혹시 제안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안을 하신 건지 가능한 게. 일단 그 인물이 조선족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족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갓보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자리하는 어떤 겉과 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설정들을 반대 속에서 조선족 말을 써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에서 연습을 해서 이제 촬영을 내려갔거든요. 네. 좀 참고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이전에 제가 명퇴라는 단편 영화에서 조선족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감독님이 조선족도 있고 감독님과 언니가 녹음을 해줘가지고 연습을 해서 명투를 했었는데 제가 한 그때 그 영화에서 제가 한 조선족 말이 조선족 여자분들의 말투리 연습이었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그 남자 말을 반드시 내가 연습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명퇴라는 영화의 감독님께 대림동에 있는 남자 조선족 분들을 소개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한국 영화에서 조선족 캐릭터를 나쁘게 그린 것을 많이 보셔서 못 도와주겠다 말씀하셔가지고 명퇴 감독님이 직접 남자 마이프를 펴 오셔서 저한테 딱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촬영했습니다. 박수 한 번 드려주세요. 저는 진짜 정말 이 악역과 악역이 아닌 것에 사이를 오가는 강기력의 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기로 배우를 선택했던 게 첫 번째는 명태였어요. 명태를 보고 정말 멋있는 배우가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그냥 가빈 배우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썼었어요. 그렇고 역시나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잘 해줄 거라는 게 없고 역시나 첫 그러니까 기로 배우가 너무 시험이 정렬했다 나는 그냥 카메라만 닫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비밍 때 전화 통화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투를 생각에 대해서 전화 느끼기에는 좀 불안하게 믿었더라고요. 이게 사야되 안 사야되다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서 아 뭐 바람대로 해 그런 게 있는데 첫 비밍 때 엄격하게 준비한 걸 모으는 스태티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쇼카 앞에서도 그냥 말로는 그냥 그리고 역시 훌륭하신 배우님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갑벌의 톤이 되게 이 영화를 바라보는 이 공간 안에 이 지역 이 제주도라는 지역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설명해 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하면 저도 이제 그 여행으로 갔던 공간이고 굉장히 뭐 낭만적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화두를 걷는 속면에서 보는 제주도는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생생한 터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는 저의 느어르의 세계와는 다르게 풍경이 분명히 중심에 있지만 이 인물들이 수 같은 경우도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야? 분명히 무슨 정가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 과연 저 얼굴로 그렇게 했을까?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각보도 뭔가 저 사람의 저희가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라는 것이 감독님이 바라고 제주도라는 곳 그리고 그 제주도 안에 이주노동자 그것도 이주노동자의 이색 우리가 진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야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시고 싶으셨는지 물론 이 영화에서 각보라는 인물을 학역처럼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폭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촬영을 너무 관련돼서 짱게 먹으러 가자고 근데 뭐 어디 저쪽 근대라든지 하는 해에 가면 모두가 옆에 네 칼들을 하나씩 차고 다니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만나본 이제 그 조선 분들도 선생님을 하시다가 교수님을 하시다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달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 초기 답변인들에도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이주노동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당연히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어떤 괴물 같은 환영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카포 같은 인물이 당연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의 나이에 아니면 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앞차까지 살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는 다 아시다시피 예멘 이슈도 있었고 우사탱 제도에요. 우사탱 제도니까 동아시아에 수많은 분들이 제주도 얘기를 하고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이제 일을 하시다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육주도 많이 나가시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힘들면 안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는 거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많이 더 많은 걸 가세요. 오 이렇게 힘들었어? 당연히 한국에서 농사 짓다가 아니면 학교 교사하다가 와가지고 야식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면 당연히 힘들죠. 뭐 그런 인력의 대체를 보고 또 제가 유심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인들의 이세는 외모로 한국에서 이주민 1세대가 특히 흥이 말하는 조선족들이 들어왔을 때가 지금 20년에서 25년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세들은 지표선에서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세라는 걸 밝힌 순간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적차라는 거죠. 외모에서 평화 안 할까. 그런데 궁금해 생각이 없어요. 수가 이렇게 크고 수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연인치와 같은 사태가 틀린다고 그러면 화끈화끈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것도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졌고 한국 사람들은 다지 않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수의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지금 청춘기, 성장기에는 아마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 암튼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수가 사실은 균형을 잡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가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이크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저기 수아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빨간 슈링 그거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아 실은 그 빨간 슈링이 아니라 검은색 슈링? 네 세트였는데 뭔가 약간 안 어울렸다고 생각했나? 전우님이 네 이제 그 옷이 신 저희 좋은 피디님 거거든요. 네 좋은 피디님이 입고 계셨는데 뺏어서 뺏어서 이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피디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걸 그냥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수의 옷을 좀 뮤비컬처럼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본체 영화에 옷이 많으면 연결도 힘들고 스태프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단 두걸로 하자. 네. 네. 짝한 일 할 때는 요 악한 일 할 때는 요 나중에 이제 그 예예. 처음 한 방 예. 고로케가 가졌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위상을 배워왔는데 악한 짓을 하고 나는데 위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입으니깐 좀 화보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싸움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정종 피디가 빨간 저질로 있어가지고 어? 그거 입자. 이거 계속 입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보통은 이렇게 영화 속에 반항기 있는 그런 청년 주의보 여기를 하면 태양은 없다 정호성 이정대 이런 상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은 없다 이범수씨 같은 흰팍한 그런 룸들 하고 있어서 그 빨간 추린이 굉장히 진짜 유니폼처럼 몸에 붙으면서 궁금하더라구요. 어떻게 설정을 했을까 평소에 광민교별로는 선택하지 않았을 색깔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의상을 한번 여쭤봤구요. 의상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 이 마음을 좀 그러니까 서핑으로 마음이 이렇게 좀 순화되고 나서는 카테톤으로 바뀌잖아요. 더 이상 머리도 단정해지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런 시기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강의가 맞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이렇게 차별하는 시선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바라보셔서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각각 사장님이 그러면 다른 이주노동자들한테 너가 집에 다니는 무섭게 뭐 꺼져버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도에서 얘기를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당연히 각보를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각보도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수를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하얀 안에 보내준다고 하고 돈을 계속 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각본한테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만약에 수호가 각본 밑에서 계속 그렇게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들었으면 아마 이 각본의 사무소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네 네 아마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럽 문제도 그렇고요. 네 남일 문제도 많이 터지고 지금 전세계가 고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회가 어떤 부분은 괴물이 아닐까 괴물이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괴물 갖고 사장님 또 질문 받아볼게요. 이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되게 다양한 말씨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은 표준말씨를 쓰고 또 조선족 말씨도 있고 부산 말씨도 있고 제주도 네 처음에 제주도 제주도 말씨도 있고 또 마지막에 중국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귀가 어두운 편이라서 자막이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다양하게 한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되게 특징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딱 그런 거였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에는 한국인 위방이라고 취급받는 육지인들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조선족들 예매분들 문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깐요. 한번 제가 동네에 반전탕을 먹어봤는데요. 제주도에는 그 이중인 농사가 없으면 식당을 못해요. 네 한 번씩 다 계시고 F4 비자를 받아서 왔다라고 이렇게 다 적혀있고 식당을 가서 다 있죠. 그리고 영화에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냥 식당에 가면 다 외국분들이에요. 외국분들이고 점심때 식사를 하러 갔는데 당연히 식사를 하러 오는 노동자들도 외국분들이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할방들은 제주분이고 여기에는 어슬분 상품을 쓰고 여기에는 제주말을 쓰고 여기에서는 육지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또 경상품을 쓰고 다양하게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이게 이런 것이 지금 결정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로 어 우리가 그 말을 잘 몰아듣잖아요. 그것도 영화라고 해서 굳이 자막을 넣어야 될까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권님경 배우님께도 그 다양한 언어 구사 연기하시면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 화두를 붙는 소년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보셨듯이 그 전사나 이런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를 썼던 건 이제 어머니가 중국 분이시고 제가 아버지 한국 분이시고 그런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 때문에 들어갔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감독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저도 제가 하는 제주도말 대사를 모르고 어떤 뜻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 원래 집주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육지 육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을 너의 집을 가게로 만들고 해야 된다.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른인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이렇게 하는 내용 일단 집 비우라고 약간 이런거죠. 맞아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이제 이중들이 오잖아요. 육지에서 이제 오면 그렇게 대부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너무 쉬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더 받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봤구요. 저는 궁금했던 게 큰 건 아닌데 서핑을 좀 쓰려면 지금 화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화도가 항상 너무 탈만한 서류더라구요. 화도가 좋은 날 뭐 와서 세우셨는지 아니면 세련되나 좀 좋은 건지 아 서핑을 좀 하시는 네. 네. 하여간 이제 그 그 감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감독인 오전시 감독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무시적으로 들리는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개인이 주시는지 네. 어떻게 좀 봐야 되는데 네.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케줄 딴는데 저도 스트레스였고 어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러면 사계의 근처나 물가에 근처에 있다가 날씨 없이 찍자 라고 해서 몇 번 세너 번 스케줄이 계속 했던 거 같아요. 어 그러게 되는 오는 제사 스태프들은 또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 그래서 기억이 없었던 거 같아요. 날씨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는 장면은 사실 이렇게 쉬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이 영화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중의 하나는 서핑 영화가 아니라는 게 저는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서핑을 매개로 해서 서핑을 소재로 해서 어떤 아픔을 겪은 사람이 벗어나고 있는 때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서서 한 번 이렇게 파도가 하면서 그 장면을 연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이 영화는 배제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제하고 있고 배제하는 데는 분명히 감독님의 연출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직겁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서핑 장면을 찍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 서핑의 고수도 계시 있고 서핑을 이제 술 때문에 배우도 헤나 배우도 요즘 서핑에 완전히 빠졌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제대로 서핑을 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것도 정말 약간 절제와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첫 번째 움직였어요. 뭐 모두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핑 장면을 찍어야 되나 그러는데 그냥 대면 문제처럼 카메라가 될 때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는 네 존경하네요. 네 존경하네요. 원칙을 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떨어져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는 미리 한 번 선당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뭐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지만 물론 계속 멀리서 멀리서 대로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찍기도 했지만 찍혀줄건데 이건 서비스였고 당연히 못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셨죠? 그쵸. 뭐 연습을 많이 했다기보다는요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실력이 낼 수 있는 저한테는 재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고 일어난 막 전 카메라를 바짝 다가와서 밑에 자르고 표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하죠. 그러면 그러면 방금에 내 진작에 입고 있었는데 철수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됐다 이거는 더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봅니다. 광민은 여기 크로스워컷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핑을 타거나 지인도 못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바라보는 그 표정 안에 정말 많은 감정들 이런 액션이 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배우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도 이 연출컷에는 담겨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에 영화를 봉수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말씀 한 번 하나만 할까요?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수는 왜 갑자기 서핑을 하고 싶어 줬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똥꼬 형이 변화질을 주지 않았다면 수는 서핑에 관심이 없었을지 제가 근본적이신 것 같아요. 네 수는 갑자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집에서 학회잖아요. 어릴 때부터 서퍼들이 우리 둘 동생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보면서 좀 약간의 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런 부자놈들 인생 참 계속 살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는 애들 때리는 살아오는데 그러나 다른 학교는 어떤 영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거는 하고 싶다. 그리고 엄마가 하일란에서 보내주는 옆에서에도 서퍼들이 막 웃고 그런데 저렇게 생긴 형이 와서 갑자기 반반하고 속으로 쿰 하고 있는 마음이 않았을까요? 네 아마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영화에서는 춘소하는 장면은 보이지만 매일 처음에 자기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네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계속 관여를 바라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나눠줄 때 나눠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갖고 나서 필성이한테 내가 학생처럼 보여 이러면서 야 붓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그게 그 점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 학생처럼 보이고 싶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인정하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걸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열렸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 자기는 이제 그 인력사무소에 그런 명함 같은 걸 돌리던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을 열어줄 게 아닐까 네 어 질문은 아 또 제가 네 네 네 네 길을 열어주시면 질문을 그러면 여기까지 받을까요? 없으시면 네 어 그 이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영화고 소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이제 뒤에 좀 약간 나오잖아요 하위난으로 가서 제대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인데 어 감독님을 비롯해서 배우분들도 영화 찍으시면서 서핑이라는 거 이게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서핑과 인생을 비교해서 이 균형을 잡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화 찍으시면서 많은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겠죠 그 사람들한테 응원을 해주시고 싶은 마음들도 영화 찍으시면서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끝인사로 그 얘기들을 좀 각자 이제 좀 느끼신 영어를 통해서 느끼신 지절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계로 그런 얘기 그래서 서핑 근처에 안 가셨지만 네 배우신 거 같네요 혹시 저는 서핑 배우지도 가까이 가지도 하고 맞춰보시도 합니다 서핑 글쎄요 제가 영화에서 서핑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서핑이라는 것도 서핑이지만 제주라는 공간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좋은 어떤 가운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도 일단 다르고요 날씨나 풍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달라서 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수가 어릴 때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 공간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그런 좋은 느낌과 비슷할까 싶은 마음이 좀 들고 또 기회가 됐다면 제주에서 제주의 풍경과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감히 말해보지만 제가 찍었던 작품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촬영 현장이었다는 기억이 있어서 아주 좋은 수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눈들지 않은 시국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포스터 본급처럼 그 인생을 벗고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외에 지금 파도를 벗는 솔로가 되죠 네 너무 근데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깊숙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서핑이 재밌다라고 느끼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서핑을 하는 원점 이 사람들 계속 여기 이주에서 살고 서핑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배울 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서핑 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는 이게 정말 서핑 영화 라고 생각하는게 정말 서퍼분들이 파도를 타는 시간보다 바다에 떠서 파도를 기다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과 계속 움직이고 이런 시간들이 더 길거든요 저도 그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갑자기 기억하셨던 것 중에 감독님이 이제 이주민 분들 역할 캐스팅 하시려고 이주민 축제 같은 곳에 가시는데 저도 따라갔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너무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되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갑자기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의 정처럼 이거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 영화 안에서 정말 많은 세계들이 있다 인간 내가 모르는 인간 인간 내가 살아 이런 사람들의 다른 세계들이 계속 마주하면서 저도 엄청 인간적으로 많이 배우는 영화여서 지금까지 영화 보면서도 되게 계속 새로운 세계들이 보이거든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독님들께 또 한 번 되새겨보면 다른 세계들이 보이고 이런 계속 좋은 영화 남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저기 파도와 서핑이라면서 비교할 때 삶으로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파도를 그냥 사람 얼굴로 갖다 소연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파도가 똑같은 얼굴이 없거든요 파도면들이 근데 이 파도면들을 진짜 많이 만나봐야 이 파도가 진짜 난 파도인지 아니면 나쁜 파도인지 아니면 나한테 되게 완벽히 이루어지는 애인같은 파도인지를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같은 시국에 인기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봐야 더 따뜻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영화가 지금 그 영화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요 좀 더 기회가 되면 파도를 많이 봐서 이게 어떤 이미지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고 서핑은 제 의도에서 한번 배워놓으시는 거 훌로에 입으면 되나요? 아 어 치료 아닙니다 훌로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제가 열심히 이뤄드릴게 아무튼 이제 영화를 보시고 딱딱하게 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수가 병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해나 누나 동원 덩고양 뭐 각보사랑의 필성이 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기를 하면서 제일 관계적인 면들로 인해서 힌트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가 가능한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저한테 좀 이렇게 그냥 제 인생에서도 뭔가 약간 인상 깊게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전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까 전에 그 저분 시간에 소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달려 덕분에 악인들은 항상 존재하는데요 그렇게 피부색이나 꽃가루 요관이 안 되었으면 일단 편합니다 네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림표 회원님 떠나시고 강길호 회원님으로 바로 갈아타셨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영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진짜 그 친구처럼 바라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고 금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색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르게 보면 안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것도 굉장히 쉽게 알려주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통해서 또 좋은 남추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시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지를 못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전도사 교회에 왔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